다음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대한예술협회 창원시지회 총무부장직입니다. 가수 정유정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프로 박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대한예술협회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대중가요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김빈 지혜자님께서 함께 수여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차가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송년 콘서트 겸 전국가용 페스티벌 이번 무대를 또 환하게 비춰주실 분은요. 상큼해요. 비타민처럼 상큼하고 톡톡 튀는 매력만점의 가수 정유정씨가 노래합니다. 사랑바람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바람 불어온다 사랑바람 불어온다 우리도 싣고 있는 바로 오늘만 한 번 한 번 새살만 있는 날 웃음이 잘 오네 누구나 한 번쯤 사랑해 울리고 그 사랑이 우린 기도하지 한 물에 갈까 내일 오시는 길에 한 번 한 번 새살만 가슴을 보고 사랑을 따라야지 사랑바랑 불어온다 하늘 하늘 누구도 싣고 가슴을 보고 오늘만 한 번 한 번 새살만 있는 날 웃음이 잘 오네 누구도 싣고 가슴을 보고 누구도 싣고 가슴을 보고 누구도 싣고 가슴을 보고 그 사랑이 우린 기도하지 누구도 싣고 가슴을 보고 사랑바랑 불어온다 사랑바랑 불어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콩콩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콩콩콩 은은이 좋아하나봐 사랑하나봐 이제 조금 더 다르나봐 짠짠하나냐 사랑이였어 사랑이였어 처음 느낀 바람이었어 콩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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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 내려와서 짠짠하나냐 어쩌다 좋아 어쩌다 좋아 정말 정말 사랑하나봐 짠짠하나냐 나도 놀라요 정말 놀라요 한빛이 넘어나면 짠짠하나봐 좋아하나봐 사랑하나봐 짠짠하나봐 사랑이였어 사랑이였어 처음 느낀 바람이었어 아 근데 콩콩콩 캣씨 콩콩콩 콩콩콩 콩콩 내려와서 짠짠하나봐 어쩌다 좋아 어쩌다 좋아 정말 정말 사랑하나봐 짠짠하나 짠짠하나 나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가슴이 들어간 거니를 졸리려. 좋아하나만 사랑하나만 입술이 녹음하더만 천천히 같겠냐. 사랑이였어. 사랑이였어. 저 눈물이 살아두었어. 콩콩콩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제여왕.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정말 정말 사랑하나봐. 훈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오늘 초대 가수 여러분들만 함께 있거든요. 얼굴 기억해 주셨다가 방송이나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많이 보시면 응원해 주시고 우리 가수님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대구 시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화이팅으로 한번 하고 두 번째는 하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하트로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최고 한 번 더 말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엄지손을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네 천하가수 여러분들은 무대 공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